오늘의 이 내용 방금 읽은 내용 이것이 알아지고 아 이렇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한 물건도 없다고 하나 한 물건이 있다고 하나 같은 말일까요? 그것도 또 생각해서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것도 말 뜻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말 뜻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이 법 공부할 때에는 말 뜻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 속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속는다고 하는 것은 말 뜻을 생각하는 게 속는 겁니다. 말 뜻을 생각하는 게 법 공부할 때에는 말 뜻을 생각했다 하면 속은 겁니다. 그러면 법문은 왜 하느냐 법문의 뜻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뜻만 쫓아다니는 우리 중생들에게 뜻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건데 도불구하고 말 뜻만 자동적으로 쫓아다니죠. 가만히 있으면 습관이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24년 6월 9일 완릉록 66회 시작하겠습니다. 34. 한 물건도 없다 물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리켜 주십니까? 황벽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여태까지 남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그대는 애초부터 다만 남의 지시에 의하여 개합을 찾고 깨달음을 찾았으니 이것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다만 한순간 느끼지 않을 줄만 알면 느끼는 몸이 없을 것이고 한순간 생각하지 않을 줄만 알면 생각하는 몸이 없을 것이고 일부러 변화시키고 조작하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몸은 없을 것이고 헤아리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면 의식의 몸은 없을 것이다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12년에 들어가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이르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하는 것이 단지 12인년 속에서 구한 것이다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니 미륵이 도리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문수를 만났는데 문수는 그대가 본래 타고난 무명이다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밖에서 선지식을 구한다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 비구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원인에 응하여 결과를 얻은 이래 다섯 무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니 다섯 무리란 곧 오온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18개가 공이고 그렇다면 곧 깨달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그렇다면 마음이 곧 영지이니 또한 영대라고도 하는 것이다 만약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 몸은 죽은 시체가 되니 또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하면 또 한 물건도 없구나 이렇게 알죠? 한 물건도 없다고 한다 스님 한 물건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알미 생기죠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의 뜻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이 있다고 하든 한 물건이 없다고 하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데 말만 말의 뜻만 쫓아다니는 이렇게 우리 중생이라고 하죠 말의 뜻만 쫓아다니는 그 뜻만 말의 뜻을 이해해서 암을 가지는 뭐 알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꾸 알아집니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알아지고 뭐 어떤 말을 하든 이렇게 알아집니다 오늘의 이 내용 방금 읽은 내용 이것이 알아지고 아 이렇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 한 물건도 없다고 하나 한 물건이 있다고 하나 같은 말일까요? 그것도 또 생각해서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것도 말 뜻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말 뜻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할 때에 필요한 것이지 이 법 공부할 때에는 말 뜻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 속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속는다고 하는 것은 말 뜻을 생각하는 게 속는 겁니다 말 뜻을 생각하는 게 법 공부할 때에는 말 뜻을 생각했다 하면 속은 겁니다 그러면 법문은 왜 하느냐 법문의 뜻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뜻만 쫓아다니는 우리 중생들에게 뜻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건데 더 불구하고 말 뜻만 자동적으로 쫓아다니죠 가만히 있으면 습관이 습관이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은 이렇게 말을 뜻을 쫓아다니는 게 습관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이러면 또 밥 물건도 없다는 뜻을 순간적으로 바로 쫓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이지 생각에 속은 겁니다 암에 속은 거다 뜻에 속은 거다 한 물건도 없다는 말의 뜻에 속지 않으면 한 물건도 있다고 하든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든 다를 바가 없죠 음 그렇구나 하면 또 뜻을 또 쫓아간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뜻만 쫓아다니고 있는 습관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되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바가 없어야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같아야 됩니다 죽되 죽지 않은 사람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는 뜻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는 거 아는 뜻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뜻에 속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태어나는 거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죽는 건 두려워하겠죠 죽는다는 것은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 분별심 속에 있을 때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사라지면 생로병사가 사라지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태어난 적도 없다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언가 영생할 주체가 있어서 안 죽고 계속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또 생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병이 나아야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데 한 물건도 없다 할 때에 한 물건도 없다고 받아들이면 생로병사에서 못 벗어납니다 말 뜻에서 못 벗어납니다 공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통할 때 쓰는 말 뜻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와 반대로 가는 게 공부죠 반대 물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리켜 주십니까 물론 묻는 분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묻겠죠 말자실 쫓아다니는 분이니까 묻겠죠 그렇지 않으면 물거리가 없어집니다 황병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물론 나는 물거리가 없다 이러는 사람도 분별에 속은 사람입니다 나는 물거리가 없다는 분별에 속은 거죠 물거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물거리가 없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황병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황병선사만 한 물건도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똑같죠 누구나가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고 살고 있죠 사람을 만나면 말도 하고 한 물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어야 그런 작용을 한다 내가 있어서 내가 그런 작용을 한다 하는 게 착각인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뭔가 보이고 들리고 일어나는 작용 이게 있으니 이게 내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고도 하고 인연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뭐랄까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인연이죠 조건 조건에 따라서 연기가 풍풍 나오고 있듯이 그런 것에 불과한데 거기에 우리가 자기가 착각으로 인해서 해석 자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자기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교재를 읽으면 또 쭉 말뜻을 따라가거나 혹은 안 그런 분들은 말뜻을 안 따라가려고 안 따라가려고 딱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거나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려고 하거나 일어나는 마음에 안 속으려고 딱 정신 차리고 있으려고 하거나 뭐 이러고들 계실 건데 그게 전부 이제 속아서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그 전부 이제 자기가 어찌해 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든 한 물건도 있다고 하든 물었다고 하든 묻지 않았다고 하든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든 저는 알겠습니다 하든 말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말에 안 속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죠 자기가 말에 안 속으려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을 딱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죠 안 속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자기가 어떤 의식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속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공부라면 왜 방하차 가라 다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다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의식 상태를 마음을 어떤 식으로 유지한다 무슨 뭐 마음을 자기 자리에 있는다 이것도 자기 마음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한 한 물건도 없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법문을 들으면 듣는 대로 자기가 어떻게 그게 이해되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병입니다 우리 우리 중생들의 병은 하려고 하는 병 하려고 하는 병 있다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병 하려고 하는 병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있다고 하는 병은 없다는 약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병 에는 다 녹아라 하는 약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약입니다 약 병이 치유가 다 되면 녹아라 하는 약이 필요가 없고 없다고 하는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에 불과하는 겁니다 황벽이 말했다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스님 내가 있다고 내가 내 인생이 있다고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 먹이는 약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알무로 받아들이죠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스님 한 물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작용 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병에 걸린 중생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병에 걸린 중생인 겁니다 여태까지 여태까지 남에게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남에게 준 적이 있다 또는 남에게 준 적이 없다 만약에 황벽 선사가 남에게 준 적이 있다 나는 한 물건이 있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겠죠 아 한 물건이 있다고 하네 아 이 본성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본성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본성 자성 뭐 성풍 본래 면목 이런 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꾸 본성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본성 자리라는 거 없습니다 본성 자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의식의 한 상태라면 왜 다 놓아 버리라 하겠습니까 본성 자리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그럴듯한 말에는 속아 버리죠 그럴듯한 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엇에 걸리겠습니까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남에게 준 적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한 물건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무엇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줄 아는 사람은 한 물건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또 거기에 안 속으려고 아 없다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속은 겁니다 그래서 선공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차 나 한 잔 하시게 이걸로 끝 무엇을 물어도 차 나 한 잔 하시게 이걸로 끝 아 끝이 나야 되는구나 그래 맞아 이걸로 끝 또 이렇게 하면 또 잘못 가는 겁니다 이걸로 끝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로 끝 여기서 끝 이러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도 또한 자기가 하는 어떤 유위의 행위죠 수행 어떤 수행이 됩니다 유위의 행 이렇게 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한단 말입니까 태어나기 이전이 본래 면목인데 자기가 그 본래 면목이 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의식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건 전부 자기 의식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이대로가 도이지 않습니까 따로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속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건지 그런 의식 상태에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하지 말로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전혀 나는 속지 않는다 라는 식의 말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속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런 그럴듯한 속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속고 있다는 증거죠 이래도 속은 거 저래도 속은 겁니다 어떻게 해도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빈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빈틈은 없습니다 빈틈을 찾아서 거기로 들어가면은 길인가? 아닙니다 길은 없어야 됩니다 길이 없어야 됩니다 길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길이 다 있죠 그죠? 뭔가는 길이 있죠 길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이 분별심이 길이 딱 없어버리면 딱 꽉 막혀버리면 그냥 못 견딥니다 그래서 끝없이 교묘한 길을 찾아냅니다 교묘한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살아있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부 헛하고 있는 겁니다 헛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전부 헛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이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 어렵다 쉽다 하는 분들 전부 다 분별심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는 쉽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부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별심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자기 분별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자기 분별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입니다 물론 쉽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또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이러이런 거 아니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분별심에서 나온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에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다 여태까지 남에게 한번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이러면 아 그래 뭐 있는 게 없으니까 준 적이 없지 이러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계속 해석만 하고 있는 거죠 분별만 하고 있는 거죠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애초부터 다만 남의 지시에 의하여 개합을 찾고 깨달음을 찾았으니 이것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남의 지시에 의하여 남의 지시에 의하여 남의 지시에 의하여 개합을 찾고 깨달음을 찾았으니 지금 그러고 있죠 남의 지시에 의하여 뭐 언제 어렸을 때 깨달음이라는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서 언젠가 남의 지시에 의하여 그게 남의 지시죠 아니요 저는 남의 지시가 아니라 제가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남한테서 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남의 지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니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그러면 깨달았기를 왜 원하느냐 하면 뭐 이러이러한 게 마음이 불편해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아 깨달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는 다른 원인도 뭐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 깨달음이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원한다 뭐 이렇게 된 거지 뭐 어렸을 때부터 깨닫기를 원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소리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원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것이 싫다 이게 불편하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의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른들로부터 배운 게 의도적으로 아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게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공부도 아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런 식으로 풀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자기 마음이 불편한 게 싫어서 아 이거 싫다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본인들의 마음일 텐데 의도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건 생각이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걸 생각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아 여기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병원에 가서 그거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면 병원에 가는 거지 저는 병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픈 게 싫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대는 애초부터 다만 남의 지시에 의하여 개합을 찾고 깨달음을 찾았으니 이것은 제자와 스승이 함께 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그러니 의도적으로 개다 깨우치고자 하는 제자가 생각으로 깨달음을 원하고 있으니 그것을 그것을 끝없이 그 그 그 그 그 원래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진짜로 당신의 마음이 뭐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들은 소리고 생각이고 당신 마음이 뭐냐 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싫다 그런데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들었다 그게 깨달음이라고 들었다 이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이 모든 우리가 보통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정말 그래 맞아 그런 것 같다 어 나는 이 객관적인 세상이 있고 내가 그 속에서 존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몸뚱이 이것만 나이고 뭐 그런 줄 알고 살고 살았는데 이게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이고 들리는 것도 내 마음이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 내 마음 즉 내분별심 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면 해방이 된다는데 자유가 된다는데 벗어난다는데 여기서 똑같이 살지만 거기에 우리 자기의 분별심에 전혀 속지 않고 전혀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데 난 그걸 원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그럴 듯하게 뭐 아 깨달음을 원한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불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뭐 깨달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것을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다 알고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처리하려는 거예요 머리로 처리 머리로 해결하려고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듣는다 이거예요 들은 소리를 가지고 법문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도 전부 들은 소리를 이해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가 다만 한순간 느끼지 않을 줄만 알면 느끼는 몸이 없을 것이고 이런 말은 들으면 또 느끼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말 뭐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됩니다 한순간 생각하지 않을 줄만 알면 생각하는 몸이 없을 것이고 일부러 변화시키고 조작하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몸은 없을 것이고 헤아리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면 의식의 몸은 없을 것이다 지금 방편으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요렇게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죠 의식을 요런 상태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포인트가 나와야 되죠 이제 오온 중에서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서 느끼는 몸이 없을 것이고 수온이죠 또 생각하지 않을 줄 말 알면 생각하는 몸이 없을 것이고 이거는 상온이죠 생각상자 상온 또 일부러 변화시키고 일부러 변화시키고 조작하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몸은 없을 것이다 행운 유위의 행운 오온 중에서 행운을 말하고 헤아리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면 의식의 몸은 없을 것이다 이제 식온이죠 색수상행식에서 마지막 식온 분별하는 의식 식온 분별하는 의식 식온 안이비 그러니까 안이비 설 신 의로 분별하는 분별하는 의식 그런데 사실 눈으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받아들여서 마음에서 분별하는 거죠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건 12인년에 들어가서 무명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이르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게 된다 이건 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대가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함이 없 항상 모든 생각은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모든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도 없습니다 일어난 적이 없다 일어난 바가 없다 일어난 적이 없는 한 생각이죠 분명히 일어났는데 일어난 적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지금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다고 여긴다면 12인년에 들어가서 12인년은 무명 처음이 무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로사가 있습니다 무명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리석음 어두움 어리석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아는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어둡다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자기 암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같은 말입니다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자기 분별심으로 보고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2인년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죠 온갖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 버리죠 생각에 속으니까 그렇게 따로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생각에 일어난 생각에 속으면 이 말이죠 그 순간에 그 순간에 12인년에 들어가서 12인년은 그냥 뭐 둘을 두면 됩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육처 촉 수 에 취 유 생 노사 처음이 이제 무명이고 마지막이 생 그 다음에 늙고 죽는 노사입니다 어리석어서 어두워서 우리가 어두우면 그 유명한 예처럼 그 어두우면 깜깜하면 새끼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아르마리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아 뱀 같다 뱀으로 보이는 거죠 내 암대로 암으로 해석을 해서 어 뱀이다 이렇게 잘못 안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서 중생은 그런데 내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걸 밝아진다고 하는 거죠 보면 뱀이 아니고 어 새끼줄이었네 이렇게 실상이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 말이죠 12인 년에 들어가서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 어두움 잘못 안다 이거죠 무명 밝지 않다 왜? 잘 어둡다 왜? 자기암으로 자기암으로 자기의식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 중생은 무명 속에서 살고 있다 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을 곧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곧 나라고 여기니까 그것이 틀린 것이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상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굳건히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게 곧 나인 것처럼 의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 그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자존감이든 자존심이든 별 다를 바도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자존감이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은 자존심이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 봤자 다 내가 나다 내가 나다 내가 존재한다 이게 나다 이런 바탕에서 생긴 상이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 가장 관건이 그거예요 그거 그거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럼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나라는 것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럼 공부할 게 없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간인데 나는 옳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나고 뭐 이러기를 원한다면 내가 공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저절로 차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아상 속에서 나온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면 어 내 아상 건드리지 마라 이라는 게 되죠 내 아상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공부하라는 게 상이 상이 아님을 봐야 여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래를 본다는 것은 깨우친다는 겁니다 어 상을 상으로 여기고 있고 내 상 건드리지 마라 내가 공부가 고하면 공부는 안 하겠다 나는 공부는 안 하겠다 나는 나는 벗어나기에는 원치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런 말 그냥 듣고 지나가실 거죠 나는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상을 상으로 여길 거다 나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곤란한 것 싫고 나 건드리는 것 싫고 어떤 면에서는 전부 나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거는 자존심 아상을 굳건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런 거는 전부 건드리는 게 되잖아요 예 나 건드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서 아상을 보호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러면 공부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현 주소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 주소가 바로 보아지면 그 다음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은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아 내가 상을 굳건히 하는 쪽으로 그냥 딱 버티고 있구나 상을 상으로 보는 쪽으로 딱 그러고 있구나 아 아 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본인들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 상처받는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상처를 받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음 좀 다르게 말하면 자존심 여기에 속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존심에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유지한다고 폼나지도 않아요 그 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폼나는 걸로 보이지 몰라도 음 상에 속지 않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봐 보시면 음 그 유지하려는 게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한심하다 자극 자극을 드리려고 한심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뭐 한심할 것도 없고 아유 저거 저거를 속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그거를 더더군다나 굳건히 유지를 하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굳건히 유지를 하려고 하니 그거 그거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것은 상 속에서 하는 게 고상하지 이 공부는 고상하지 않아요 점잖지도 않아요 막 수준 있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상 속에서 하는 공부죠 이 공부는 수준도 없고 차원도 없고 전혀 고상하지 않고 전혀 폼 잡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폼 잡는 건 전부 상 속에서 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폼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폼을 원하니까 폼이라는 게 그럴듯한 상 아닙니까 워낙 폼을 원하니까 폼 나지 않으면 자존심 구겨지고 공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상에 상을 상으로 상에 속으면 자유가 없어요 상이라는 게 감옥이거든요 상이라는 게 감옥이에요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딱 한 생각 일어난 것에 속으면 그것이 있는 줄 알면 12연기가 그 순간에 생긴다 이 말이죠 무명 때문에 행이 있으니 어리석어서 모든 게 생긴 거다 12연기의 첫째가 무명 아닙니까 어둠 잘못 알고 있다 이겁니다 깜깜해서 새끼줄을 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는 생과 로사도 있다고 여기게 된다 어루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생과 노사도 있는 걸로 안다 그렇게 판단한다 말입니다 무명 때문에 행이 있을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으며 나아가 노사에 이르니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화음경에 나오는 선재동자가 110곳에서 선지식을 구한 것이 단지 12인년 속에서 구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자기 분별심, 자기 의식 속에서 돌아다닌 거다 분별심에 속은 거다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니 미륵이 도리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문수를 만났는데 문수는 곧 그대가 본래 타고난 무명이다 만약 본래 타고난 본래 타고난 문명이다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밖에서 선 지식을 구한다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 비구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원인에 응하여 결과를 얻은 이래 원인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다섯 무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니 다섯 무리란 곧 온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것도 분석해 놓은 거죠 원인을 규명을 해 놓은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알아서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에요 선재동자가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서 미륵이 도리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문수를 만났는데 문수는 곧 그대가 본래 타고난 문명이다 이렇게 했듯이 시비 연기 속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손가락 튕기는 소리에 손가락 튕기자 그때 다시 문수를 만났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가 우리의 아는 것 속에서 듣고 보고 배워서 아는 걸 가지고 이 본성을 찾는 공부도 하고 있는 내 분별심 속에서 내가 이해한 거 가지고 내가 알아들은 법문을 가지고 내 뭐 방아착 해야지 또는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선재동자가 자기 분별심 속에서 스승을 찾아다닌 것과 같다 근데 마지막에 미륵이 손가락을 튕기자 다시 문수를 만났다 깨우치는 것은 순간이고 분별심 분별의식 우리 아는 것 이 의식 의식은 무한대죠 의식이라는 것은 분별심인데 분별심은 무한대요 분별은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주노초파남보로 나눈 것도 사람들이 육안으로 대량 판단해서 나눠 놓은 것이 그 색깔도 끝없이 세분 할 수 있잖아요 그 세분이 어디 가야 끝이 나나요 또 더 세분 할 수 있지 우리 분별은 끝이 없어서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의식 속에서는 즉 우리 분별심 속에서는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뭐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분별심 속에서는 끝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괜찮아요 분별이 끝이 있나요 지금 세월이 끝없이 끝없이 흘러가 끝이 없어요 세월은 끝이 없어 끝이 안 나요 세월은 공간도 끝이 안 나요 무한대라고 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분별심 속에서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분별심 속에서 세월이 존재하고 공간도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공간도 우주 즉 우주가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월도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분별심 속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깨우치는 것은 순간이죠 분별심은 끝이 안 나는데 깨우치는 것은 딱 순간이죠 분별심 속에서 이해하고 법문을 알아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공부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건 전부 분별심 속에서 나온 생각들이고 분별심 속에서 나온 판단들이고 실제로는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53 선지식도 되고 530 선지식도 되고 5300 선지식도 되고 12 연기도 더 세분화시키면 120 연기도 될 수 있고 전부 분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대략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 대략 나눠 놓은 것이지 딱 12가지로 나눌 수 있어 또 5온 5가지 색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 나눠 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결국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5온이든 12연기든 전부 의식 상태를 분석해 놓은 말들이 있는 거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것 자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깨우치는데 이런 의식을 나눠 놓는 것 이것도 필요도 없는데 근기들이 수승하면 그냥 바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깨우쳐 버리면 깨어나버리면 분별해서 자유로워져 버리면 그만인데 워낙 천차만별의 근기의 중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점은 두지 마시고 그냥 쭉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마음과 마음이 달라서 밖에서 선지식을 구한다면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지고 사라지자마자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끝없이 그러므로 그대들 비구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원인에 응하여 결과를 얻은 이래 다섯 무리가 생겨나고 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니 다섯 무리란 곧 오온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십팔 개가 공하고 그렇다면 곧 깨달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그렇다면 마음이 곧 영지이니 마음이 곧 영지이니 또한 영대라고도 하는 것이다 영대모 이것도 마음을 뜻하는 거고 만약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 몸은 죽은 시체가 되니 또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중생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 우리는 지금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 차기거든요 이 죽은 시체를 이거는 무정물이잖아요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무정물이에요 이걸 나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 무정물 이거를 나라고 여기고 있으니 또는 내가 내 일어나는 마음 그거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것을 내 몸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죽은 시체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죽은 시체를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거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러고 있으니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인 겁니다 말도 재미있게 해놨네요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인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러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이라고 눈이 번쩍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심장이 쿵 우리 간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간이 툭 떨어져야 되지 심장이 툭 떨어져야 되지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으면서 뭐 행복을 구하고 뭐 자존감을 뭐 가지고 지키고 자기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참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하는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인 거지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 귀신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런 걸 원해요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인생 뭐 의미 있는 인생 세상을 바꿔보겠다 세상이 문제가 이렇게 많지 내가 바꾸겠다 뭐 이런 뭐 우리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너무나 고상하고 차원이 높아 보이는 생각들도 하고 뭐 아무튼 별별 의미를 다 두잖아요 인생에 근데 그게 누가 그러고 있느냐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뭐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죠 그쵸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귀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뭐 우리의 가치를 보면 그 굉장히 그 굉장히 숭고한 가치 숭고한 가치를 두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그런 것도 누가 좋아하는 거냐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들이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다 속아버리는데 결국은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들이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이 인생 삶 우리가 생각으로 너무나 그럴듯하게 인생을 논하고 뭐 문학 철학 예술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그냥 외관도 아름답게 하고 생각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냥 뭐 행도 그럴듯하게 하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사람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그게 누가 하고 있는 짓이냐 머물러 집착함이 있는 은 그래서 몸으로 집착함이 있으면 몸은 죽은 시체가 되니 또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 어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대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별로 새겨지지 않으니까 강이 강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니까 그냥 뭐 듣고 뭐 지나가죠 뭐 이런 말 처음 나왔습니까 어디 하나 써붙여 놓으세요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 그 좋은 보고 머물러 집착함이 있는 거잖아요 참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참 멋진 인생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 존경스럽다 그런 거 이제 존경하고 세상에서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세상에서 사는 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발들고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매이지 않는 분별에서 해탈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이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조금만 조금만 자기 눈에 어긋나면 바로 아 저건 틀린거지 이러면서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두면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꿈속의 가치관이잖아요 꿈속의 가치관에 아무리 그럴 듯해도 꿈속의 가치관에 이만큼 조금이라도 의미를 두면 그 꿈속에 있게 되죠 어떻게 꿈에서 깨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는건 커녕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서 거기에 푹 속아서 분별심 때문에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러니 어느 천년에 머물러 집착함이 없어서 몸이 죽은 시체가 돼서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으로 살고 있는 여기에서 언제 해탈 되겠습니까 일부 법회는 여기서 마치고 법문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11시 33분에 10분 뒤에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mois 1 做 끝 고맙습니다 이제 魔衣